괴심머빵 3탄 괴심머빵 3탄 짜장면 짬뽕 앙! 쩜짜면 와우! 짜장면 통째로 넣고 짬뽕도 통째로 넣어서 비벼 먹어볼게요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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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맛있을까?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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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요 와우! 단무지락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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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매콤한 짜장면? 그런 맛이에요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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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짬면보다는 짬짬면보다는 와 진짜 맛있다 그냥 시켜먹는 짬짬면보다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나 거짓말하는게 아니고 와우 정말 맛있어서 와우 고춧가루 초콜릿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아삭아삭 치킨 치킨 고추장도 Dazu 맵다 매우 바삭하니 고춧가루 고추장 너무 맛있어 고추장 너무 맛있어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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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고춧가루 지금 입은 깊은 그리스 고추 고소하고 고소해요 만두 마포구 으 Fight 치즈 오 아 아 으 소스도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더 맛있게 먹으니까 더 맛있게 먹어요 딸기맛 맛은 진짜 맛있네요 하... 와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짬짜면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은 꼭 이렇게 먹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